캐논 EOS-1D Mark-E, 캐논 EOS-1D Mark-E는 820만 유효 화소를 가지는 전문가용 디지털 SLR 카메라이다. 캐논 EOS-1D의 후속 모델이다. 28.7 곱하기 19.1mm 크기의 CMOS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다. 24.4년 1월에 발표한 뒤 4월에 시판되었다. 초당 8.5 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어 스포츠 사진 등에 많이 사용된다. 캐논 EOS-1D Mark-E는 팀 버튼의 스탑 모션 애니메이션인 유령신부 촬영에 사용되었다. 유령신부 제작진은 원래 니콘 DEH 사용을 고려하였으나 DEH 위 랜덤 노이즈 때문에 총 32대의 캐논 EOS-1D Mark-E를 사용하게 되었다. 캐논 EOS-1D와 비교했을 때 단점으로는 최대 셔터 스피드 및 플래시 X-Sync 스피드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있다. 캐논 EOS-1D의 경우 CCD 이미지 센서의 전자식 셔터 기능 덕분에 빠른 셔터 스피드 및 빠른 플래시 X-Sync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. 하지만 캐논 EOS-1D Mark-E는 전자식 셔터 기능이 없는 CMOS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여 기계식 셔터에만 의존한다. 1D Mark-E 및 1D Mark-E에는 크고 무거운 EMH 배터리를 사용한다. 1D Mark-E N의 후속 모델인 캐논 EOS-1D Mark-3에서는 작고 가벼우며 용량도 큰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다. 캐논 EOS-1D Mark-E N은 캐논 EOS-1D Mark-E 2의 후속 모델로서 2005년 8월 22일에 발표되었다. 커뮤니티 동호회 등에서는 쉽게 Mark-2N2라고 부르기도 한다. 달라진 점으로는 2.5인치 LCD, 향상된 버퍼링, 픽처 스타일 기능 추가 등이 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